형님, 노 팬티예요? 노 팬티예요? 노 팬티예요? 노 팬티예요? 원래 노 팬티지. 아니, 너무 비치시는데. 때리는 거 때리는 거. 비쳐? 1. 시청자님은 왜 저를. 뭐 하는 거야. 뭐 하는 거야. 뭐 하는 거야 지금. 뭐 한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거의 뭐 벌거벗은 임금이야. 그렇죠. 뭐 한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왜 이래? 뭐 한 거야? 야, 이거 수영복 입고 샀는데? 수영복 입고 샀는데? 수영복 입고 샀는데? 아유, 엉덩이를 다 보여주네 그냥. 엉덩이한테. 수영자들이 형 봐야겠다. 아니, 저거. 무슨 시도였어? 아니, 저거 신경 쓰느라고 하겠네. 노망이 들었나. 노망이 들었나? 노망이 들었나? 그러자 종량제 봉투 같은데. 어? 그렇게 알아? 진짜 그렇다. 아유, 진짜. 나, 이 정도 입고 줘야지. 하하하하 하하하하